주세요. 밤새미, 밤새미. 밤새미, 밤새미. 하나, 둘, 원, 투, 쓰리, 고. 아킹! 아킹!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아, 깜짝이야. 어? 톰보이, 톰보이. 그렇지. 실패! 아니야? 신! 신! 어, 신! 아, 신! 신! 아니, 이거 하시려고? 신 빨랐어요. 아니, 이거 진짜 하시려고? 신 빨랐어요. 50% 정답. 힘든다고? 정말? 정말로? 아휴... 남자 아이들. 실패! 킹! 근데 이거 여자 뺐어요, 이 앨범부터. 그래. 여기 회사 선배잖아요. 그쵸? 정서 뺐습니까? 아. 저기 몰라! 아니, 왜 몰라. 하트나 봐. 직속이야. 그래, 그랬나봐요. 아~~ 챈보이. 샐보이.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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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지 않아요?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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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혜진 쯤인데? 뭐야 이게? 조혜진 쯤인데? 이게 뭐야 이게? 조혜진 콜라보? 좋겠다! 자연스러운데? 자 다음, 오픈! 아이브입니다!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우리 아까 얘기했거든! 와, 얘 노래 나왔다! 3! 너무 짧아야, 삼촌은! 아니, 진짜로! 아까 얘기했거든!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와! 정말 춤춰야 되니까! 신발끈 잘 매! 아, 이제 내 본모도 이제 하고! 나 아이브 내줘, 아이브! 러브 다이브! 아, 노래 좋더라! 와, 저 노래 노래하는 거라! 해외! 진짜! 와! 고기다! 와! 와, 아름다운, 아름다운 걸! 와! 와, 이거봐! 아, 이걸 어떻게 아는 거지? 어떻게 알지? 내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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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체크로! 완전 체크로! 어떻게 알지? 연습하는구나. 그렇죠? 연습해야 되는 거지. 이거 바로 못하고. 형이 너무 잘하다. 수고! 수고! 오늘 형이 좀 빠르셨네요. 대단합니다. 괜찮아. 대단해요. 맞춘 승사는 아무 상관없어. 아니요. 블랙. 송실 안 쓴가? 뭐야! 대모를 하고! 민규! 삭제! 실패! 지금 민규가 좋은 힌트를 줬어요. 삭제! 민규! 민규! 어? 민규! 캔슬! 너의 이름을 썼다가 캔슬링 하고! 캔슬링 하고! 실패! 민규! 어? 민규! 밸릿! 밸릿! 실패! 도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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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했던 걸 기억해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삭제? 삭제! 삭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삭제! 삭제! 퍼포먼스! 넉살! 엑스를 하고! 어? 진짜로? 엑스! 90% 정답! 엑스가 90%? 여러분, 대전에 우리! 대전! 나이트! 엑스! 엑스포!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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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아니! 엑스포! 민규! 민규! 투까해서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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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 전답! 대전! 어! 진짜로! 진짜로! 나이 이렇게 해주 vacation! 가짜! 나이게 너무 높게 쥐어! 일곱 세앵이! 아무리 좀 해보는 거야! 플레이! 아! пом스! 민규이 좋아! 민규 좋아! 민규 좋아! 흐이! 동영이 좋아! 민균도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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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아, 팔찹 귀신인 줄 알았어! 잘생겼어요! 아, 큰일 났어! 진짜 길다 길어! 잘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 수고들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맥사람트는 한 기운은 안 깨내고 순간이 깔고 올라왔어요! 모델리도 올라왔습니다! 형아이, 뭔지 모르고 있어! 맛깔나는 게 안 나오네! 맛깔나는 게! 다섯, 오븐! 유아야, 숲의 아이! 유아야, 숲의 아이! 승관! 승관! 원! 털뿔! 온몸엔 부드러운! 온몸엔 부드러운 철이 자라나고 온몸엔 부드러운 철이 자라나고 온몸엔 부드러운 철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뿌리도 다 나는 그런 곳 전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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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맞아! 어머어머! 퍼포먼스 팀 나왔어요! 퍼포먼스 팀! 기린 나왔습니다! 기린이야! 기린! 퍼포먼스 팀! 기린 나왔습니다! 낙타! 낙타도 나왔어요! 낙타! 낙타도 나왔어요! 낙타! 낙타 두 마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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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입니다! 뮤직비디오! 맞아! 맞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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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퍼포먼스 잘 누릅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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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잘 누릅니다! 잘한다! 어머어머! 몽환적이야! 몽환적이야! 멀렀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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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헤이! 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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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 진짜 웬생이다! 야! 잘한다! 잘한다! 이거 못해! 몇 개를 보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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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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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산업에 문에다! 반가운인재와! 포요! 최재! 미친아! 쌍기업! 미엄! 리엄! 문석 형님 빨리! 리얼! 은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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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무늬 한국라면? 띠어무늬 한국라면? 아... 띠어무늬! 띠어무늬! 그거를 그렇게 끼워 놓아요! 동현! 됐다! 3, 2,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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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귤조, 귤조! 아, 죄송합니다. 아, 구운이 헷갈렸어. 실패! 문석 씨, 서울에 딱 올라왔을 때 뭐 먼저 봤어요? 남산타워, 남산타워. 지하철. 지하철이 다리 딱 지나가면 어디 다리 지나가죠? 미! 킥! 끓여먹는 한강라면. 정답입니다! 끓여먹는 한강라면. 정답입니다! 여기 다 얘기한 거잖아. 지금 저게 다리, 다리 지나가잖아요, 천천히. 끓여먹는 한강라면. 정답입니다. 끓여먹는 한강라면. 정답입니다. 야, 왜 그래? 음악 없어요. 정답입니다. 야, 왜 그래? 음악 없어요, 음악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니, 아니요. 잠깐만. 아프잖아. 끓여먹는 한국라면. 끓여먹는 한국라면. 끓여먹는 한국라면. 나중에 씌워줘요. 어떤 노래라 그래? 소녀시대 싱고. 아, 소녀시대. 안 나온 노래인데. 박사 정답. 달려가 아닐게. I love 너의. 멍던 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광. 우리는 영광. We are one. 전율 속에. 뜨거운 그 맘을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네, 우와.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했던 소녀시대 신곡을. 아, 안 나온 고음악과 함께. 아니, 이거를 끓여먹는 한강라면에 맞추는 게 맞아, 이게? 끓여.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나중에 맞춰서. 아니, 저걸 어떻게 왜 먹냐고. 우리는 한 달을 여기서 그랬는데.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야. 소녀시대 홍보까지. 키가 도와주면서. 레디. 액션. 1분 1초. 바쁘게 시계침은 숨가쁘게 도는데. 왜 늘 제자리 점프점프. 점프점프? 자존심은 너의 자신감으로. 무거운 큰 산처럼 자라나죠. 에이. 리슨 미스터보이. 아, 이거 뭐더라? 잘난 척하는 입술로. 아, 이거 뭐더라? 깊은 사랑을 말해. 아, 진짜. 컴온. 키. 미스터보이 이효리. 70% 정답. 시작해. 나네. 미스터빅 이효리. 아, 맞는 거 같은데? 80% 정답. 퓨어. 퓨어. 헤이 미스터빅. 퓨어. 아니, 퓨어래. 아니, 퓨어래. 아니, 퓨어래. 아이. 키. 키. 헤이 미스터빅 이효리. 정답. 그래, 그래, 맞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존심은 너. 자신감으로. 무거운 큰 산처럼 자라나죠. 헤이. 리슨 미스터빅. 우와. 이게 다예요, 이거. 우와. 이게 다예요,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다르. 우와. 안무도 다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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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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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대수, 어떻게 아시자고요? 우와. 맞다. 정답입니다. 기호야, 달뜬이였다. 기호야, 달뜬이였다. 기호야, 달뜬이였다. 골반이 생명이거든요. 맞혔으면 큰일 보인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기 엉덩이가 보이겠어. 아 왜 그러지? 아니 긴가 보인다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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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 생각해! 먹고 있었잖아! 너랑 유연해가지고! 사실 무조건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저 정도는 보이지! 내 보관절이 보여 퍼포먼스야! 자 다음 연기! 레디 액츄!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 사실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뻔 뭐라 해도 나에겐 삶의 에브리띵! 아마크노는 아마크노는 어린 내가 누난 너무 예뻐! 샤인 액! 빨리 와쳐라 누가! 잠시만요! 제목 먼저 시작! 누난 너무 예뻐! 샤인 액! 천하입니다! 야 이건 무대다! 무대! 아 이런 무대 하고 싶다! 뭘 찍어? 이 춤 뭐야? 이거! 이거부터 들어! 이거부터 들어! 알았지? 이거 멋진 보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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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떻게 저렇게 따라해! 오! 바로! 바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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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원! 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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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왕자님들 봐주세요! 야, 멋있다! 야! 오! 아, 원해! 와! 와! 여기 좋다! 제가 아주.. 여기 좋다! 제가 아주.. 왜 이렇게 멋있냐? 요 몇 주 동안 아주 뿌듯하네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안이 들어가지? 이 안무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시상식에서 이걸 커버를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것도 데뷔 초에 해가지고 조금 지금 헷갈려가지고 야, 근데 딱 몸이 기억하네! 네! 우리 셀이 이제 나올 때 됐는데!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셀이는 자기 무대가 아니어도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춤을 추고 싶어 죽겠어! 아, 진짜! 아우, 진짜! 나 누가 나도 생각 안 나! 촌만 추고 싶어 죽는 거 아니었어! 나 가위도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멤버들만 서 있습니다! 다음 연기! 레디! 액션! 오늘 밤 네 곁에서 잠들고만 싶어 이런 게 사랑일까? 자꾸만 떨려 따뜻한 너의 품에 안기고만 싶어 나 이제 어떡해 너에게 빠졌나 봐 오늘 밤 매일 밤 자꾸만 네 생각만 나는 그대의 티바 키가 도와준다! 키가 도와준다! 여기 저녁의 기회다! 빨리 에라 빨리 에라! 왔어, 왔어! 빨리 에라! 왔어, 왔어! 빨리! 탱구, 탱구도 나와요 탱구! 탱구도 나와서 맞춰야 되고! 패어! 빨리 쉬고 있어 어차피 일어나야 되니까 툴? 아니 너는 여기 와 있어 디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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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어 멍찌네! 아! 아! 동영했는데요! 아! 동영했는데요! 아! 잠깐만, 잠깐만! 저희 퍼포먼스 보니 앤 클라이드 팀은 팀 이름이 뭐라고요? 보니 앤 클라이드 케이팝을 사랑하는 보니 앤 클라이드 네, 그럼요 보니 앤 클라이드 우리는 화합의 팀입니다 세혜리로 원한다 그래, 이럴 거면 아스터리 세혜리로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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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세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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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혜리! 디바? 애프터스쿨 천원입니다! 천원입니다! 나는 지금 춤추고 싶어 죽겠어 나 춤만 추고 싶어, 정말로 나 갈 필요 없어 오늘 밤 네 곁에서 짚 들고만 싶어 이런 게 사랑해 이런 게 사랑해 난 떨려 난 떨려 난 떨려 난 듯한 너의 꿈에 이고만 싶어 나 이제 어떡해 너에게 빠지 자, 세혜리!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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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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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냐! 시혜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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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는 분들!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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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왔어? 어머나? 뒤에 스케줄을 못 갈 것 같아. 이거 어렵게 후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 먹고. 맛있게 잘한다. 이거 하나만 더. 이거 하나만 더. 오늘 13번 찢어야 된대요. 오늘 13번 찢어야 된대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가자.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멘트로 바닥으로 됐어요? 동영상 녹화됐습니까? 나왔대요, 나왔대요. 사진을 찍었네. 근데 굉장히 빨리 찢어서 가발이 좀 늦게 떨어졌어요. 말 다 됐어. 마아처럼. 문 닦아. 문 닦아. 중력보다 빨랐어. 자, 이제 우리 시예리는 일단은 오늘 행사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 두 번째. 플레이. 분위기가 좋아. 그렇다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톱! 킥! 선미, 날라리. 맞아. 진짜야? 성공! 야! 오! 야, 안무를 다 알아. 폴리버, 폴리버. 폴리버, 예영. 얘네보고 다 알아. 다 알아. 저거 어떻게 알아? 우와, 정말 다 알아. 핵! 오! 우와!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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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와! 우와! 성공! 야! 정말 잘해. 아니, 왜 저렇게 잘해? 안무가야, 안무가 라니까. 춤을 저렇게 다 춰야 돼요? 예. 제가 춤을 추면 음료수가 없어요. 저것 때문에 못 먹겠다. 못 먹겠다. 플레이. 어!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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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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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 재성! 감미현 파파라치? 맞어. 맞는 거 같아. 정답입니다! extracting.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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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모자, 모자, 모자. 저장. 그런데 진짜 모니카가 얘기한 것처럼 스텝이 약간. 그렇죠, 배운 발. 춤을 안 하는 스텝이에요. 다른 음악으로 한번 좀. 이대로 우리가 보낼 수는 없고. 뭐 했어요? 로드파이터? 로드파이터. 신발 끈 묶어요. 신발 끈 묶습니다. 신발 끈 묶어요. 플레이. 플레이. 로드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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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짰어. 고생 짰어. 고생 짰어. 고생 짰어. 고생 짰어. 코비가 포미트 하려나. 먹게 됩니다, 먹게 됩니다. 콜라볼레이션. 안 열어줬으면 문에 계속 박는 거야, 이거 하면 돼. 당신이 만세 어떤지 이경연 씨 느낌으로 좀. 저 국밥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약간 사고를 깎기는 하는데. 이경연 씨 어때요, 맛이? 이경연 씨 어때요? 와... 세상에! 세상에! 이런 맛이 날 줄이야. 내 이 김치고동을 깔끔하게 만들었어. 나도 이런 것들어. 진행시켜. 오케이. 오케이. 잘해, 잘해, 잘해. 다음은. 틀려! 왜 불러? 튜슬! 레원! 스톱! 빅뱅뱅뱅뱅! 아니야, 아니야. 날이 안 돼. 설마. 정답입니다! 뭐야! 진짜? 진짜? 밴양뱅뱅뱅. 뭐가 나왔어, 뭐야. 뭐가 많이 나왔어. 밴밴밴밴밴. 뭐야? 오우. 빨랭, 빨랭, 빨랭. 빨랭, 빨랭. 도구두, 빨랭, 빨랭. 내 노래! 잘한다. 시작! 성공! 형래서는요. 힙합 쪽에서 춤 제일 잘 춰요. 지금 약간 놀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물구나무가 취미인 친구예요, 사실. 취미가 물구나무. 진짜야, 장난같이 진짜야. 약간 동현 씨랑 춤결이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죄송한데 모니카 씨, 아까 백배모님이 얘기했을 때 저건 절대 아니야. 말이야, 말이야. 아주 특기가 계속 비웃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웃어요. 나 말고는 다. 너무 좋다. 다음, MRI 출연하겠습니다. 아, 어렵다. 노래방 반주, 천재! 아, 저 형! 저 형! 오빠! 아, 미쳐나? 아, 나 알아? 아, 나 알 거야,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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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렀어! 킥가 불렀어요! 케플러 와다다. 천잠입니다! 천잠입니다! 예스! 꼬라지하고는 천잠입니다. 양말 없어. 양말 없어. 아, 안 신나. 안 신나. 제발 보이그룹 춤도 좀 외워주세요. 제 기쁨에 맞는 노래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스! 아, 맞췄어야 돼요. 으, 우. Without, 우. 헐. 허, 오호. 아, 허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 야, 야, 야. 야, 개월하다. 개월해, 개월해. 어우, 야. 내 말이 돼? 아무도 못 따라해. 내 발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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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진짜 대단해. 와, 진짜 멋있어. 해이!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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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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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러! 아아 아아 깨끗러! 아아 깨끗러! 깨끗러! 아아 아아 깨끗러! 자 우리 모니카 씨가 춤 보고 깜짝 놀랐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SM 합격하면 네 정말 대박인 거였거든요 그때 막 오디션 보는 게 엄청 이제 저희끼리도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경쟁률이 진짜 셌던 회사였어요 못 들어갔지 근데 왜인지 알겠어요 재능 차이가 엄청나요 재능 차이가 엄청나요 재능 차이가 엄청나요 너무 깜짝이야 그러니까 제 인생에선 그냥 저는 그냥 쇼폼 중독자 그거로만 생각하고 있지 아니 쇼폼 퀀니티가 굉장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흘려주세요 오 오 오 오 야 이거 왜 이 명곡을 몰라? 와 이 명곡을 이걸 몰라? 응 최백고 낭만에 대한 네? 최백고 낭만에 대한 나의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가슴속가 우전해졌어 내 삶을 받은 것은 나의 일에 대한 나의 일에 대한 엄청 헷갈리네 미쳐버릴 것 같아 내 삶의 끝에 버려진 내 자신을 본 오 아니 한의 노래잖아 한의 노래 한의 노래 한의 노래인데 한의 노래인데 한의 노래요? 한의 노래인데 한의 노래인데 한의 노래인데 10초 뒤에 최종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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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뒤면 최종 실패입니다 신 스톡 신 한의 한의 조연필처럼 50% 정도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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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실패 사랑 눈물 신 신 박자입니다 박자가 송대관 씨의 한의 한의 내 박자 모니카 모니카 뭐라고요? 한의 전혀 모른다 4분의 4박자? 전혀 몰라 4분의 4박자 제발 제발 반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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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가 들어와요? 부끄러워 불편해 박자가 들어와요? 신 한의 엇박자 엇박자 말고 다 왔다 엇박자 말고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엇보다 더 가봐 엇보다 더 가봐 뒷박자 청담임입니다 청담임입니다 한의 뒷박자 이러면 도와주로 나오세요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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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보컬 어떻게 하냐? 보컬을 어떻게 하냐? 보컬을 어떻게 하냐? 우리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만나고 말해본 적이 5분 만에 여기야 최초 공개다 최초 공개다 무슨 일이야 태현이 도와준대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다 해보네 자 갑니다 음악 플레이 샵 있잖아 샵 볼륨어 언제 들어가는지 찾을까? DJ 박스 아 에이 레이백 레이백 내 걸음걸이 느려 레이백 레이백 예 예 예 뒷박자 타고 들어가 박자를 함부로 막 싫으면 귀를 틀어 막어 랩 언제 하냐 물어봐 언제 하긴 why 마신다 아닌 봐서 하늘에 바보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싶어 스트레스 받지만 하고 보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핰하핰 하하핰 이렇게 아 진랄 어 저 누구에게 봉쌓듯 가사 쓰기 싫어 뒤로 미뤄 스케줄 비워 개흐를 피워 리벤 허지로운 세상 탐욕돌이들 멜로 탐팩보드 수식 차례 손 세워 비대 그리고 내게 강요 누구를 가르친다고 내 머스탯 잘나간다고 널 따라 달려 달려 내 말은 커진다고 와이프라이까지 갈라고 노살 복잡한 세상은 더 북적해 복잡한 세상은 더 북적해 솔렉시 떠왔지만 난 그냥 자르다고 북적해 눈은 신기해 벌수록 더 부족해 니 자리 편해질수록 맘은 더 불편해 손에 졸려 취하면 할 것만 같은 숙녀 니 냄새는 날 키운 아버지의 숙녀 그냥 빨아지는 것 같은 눈이 심하다 그 에너지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남의 꿈 남의 현실 남의 현실 뗄롱대게자 형님 혼자서 모아둔 여기 혼자서 모아둔 내 짠 생성같이 저 왜 혼자... 너무 어려워 나 혼자 신경 안 서치는데 퍼블리처럼 다른 곤충이의 삶을 체험 사령님 빼면 아파치야 이모콘 아프콘 대모곤 약자 러브콘 왕따 러브건 아프칼 립스탄 아프칼립스 아프카 립스 아프칼립스래그에서 99를 빼면 다시 레이 워 레이 땡에서 99를 빼면 다시 레이 워 레이 백에서 99를 빼면 다시 레이 워 어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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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먹을게요! 저 좀 먹을게요! 저 좀 먹을게요! 저 좀! 그만해! 고고! 저 좀 먹을게요! 아, 멋스러웠어요! 아, 멋스러웠어요! 아, 멋스러웠어요! 멋있어! 잘한다! 멋있다! 아니, 진짜 한해랑 넉사는 놀토 빼고는 지금 노래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놀토에서 랩을 정말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습하시기가 조금만... 아, 대단하네! 언제라도 좋아, 연습 좀 하게! 아니, 하고 오세요! 놀토에서 항상 하고 오세요! 네! 생 라이브로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 반주를 들려드립니다! 돌려! 주세요! 어? 너무너무 멋져! 이거 뭐야? 자, 자! 네, 모니카! 소녀시대! 응? 아니야? 아니야, 이미 아니에요? 제목은요? 소녀시대! 지! 네? 안녕하세요! 주가야.. 지! 지에요? 아닌가 봐요! 천답입니다!!! 천답입니다!!! Ч! 아! 이게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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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몰라 몰라! 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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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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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천하! 어! 자, 우리 형이 아닌 줄 알았지? 나도 아닌 줄 알았어. 제가 수우파 때, 콘서트 때 이 지로 저희 팀이 따르게 안무 짜서 아, 진짜? 크라우드머니 13명이거든요. 아,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 리듬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 가사도 알아요. 완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비웃었지만 저는 끝까지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입니다.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나도 몰랐던 거. 이제 세븐 남았어. 세븐. 다음. 에마. 주세요! 생년월일. 또 치다치? 또 치다치? 그 때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끊지 마라, 통요 이런 밤 이제 와. 코요테 노래인데? 코요테? 나래! 나래! 코요테. 에? 해적 디스코왕대다. 실패!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정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빼세요. 나래. 나래가 좀 빨랐습니다. 코요테 디스코 왕. 하나요, 왕 하나요? 왕. 그럼 왕왕이겠어. 그렇지. 왕왕이니까. 디스코 왕왕입니까? 왕이에요. 하나. 디스코 왕왕왕왕. 다섯 개입니까? 하나. 하나요. 정답입니다. 폴리머 폴리머. 나 왕왕. 일은. 매일 일... 매일 할 거 없어. 둬전. 우리 남편 나온다, 남편 나와. 아, 우리 남편 나온다. 남편 나와. 남편 나와. 남편 나와. 헉. 렛츠고. livelihoodable. 오. 일오. 네, 해요. 오늘의Ų을 잘하는 contestants کا Grand Prix. 우리 손님의 자리. 렛츠고. 뭐야, 끝났어. 뭐야, 끝났어. 뭐야, 끝났어. 다시 나와요. 아직 안 끝났구나. 동현당이 오늘 열일합니다. 먹게 됩니다. 이제 결승전. 오랜만에 붙습니다. 신동현, 김동현. 김동현, 신동현. 오랜만에 공평해. 들려. 치우세요. 오케이, 오케이. 빨리 해. 형, 아까 나왔잖아. 뭐였지? 노래 불렀잖아. 둘. 제목을 몰라. 그런데 제목을 몰라. 같이 불렀죠? 네? 같이 불렀죠? 네? 같이 불렀죠? 그렇죠. 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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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둘이랑? 아니, 재성 오빠랑 무슨 혼성이야. 저랑 어떻게 불렀어요? 가수 그냥 공개해 드릴게요. 샘 스미스, 킴 테트라. 이제 제목만 맞히면 됩니다. 알려주면 안 돼요? 금방 눈치가 빠르셔서. 아까 노래에 나왔는데. 제목 영어고요. 제목 영어.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세 글자? 동현. 샘 스미스, 킹캐슬? 킹캐슬. 그 형은 형 저의 SNS 아이디예요. 그래도 이 형 친해서. 그게 기억에 남았어. 동생 아이디를. 황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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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캐슬. 맨날 형한테 킹캐슬. 뭐했지? 영어 초성 들어갑니다. 영어 초성. 오케이. 이은. 힛. 릴. 세 글자? 동협이 형 알았어요. 동협이 형 알았어요. 어? 뭐라고요? 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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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홀리? 동현. 홀리. 실패. 샘 스미스. 킴 페트라. 어느 홀리? 뭐라고요? 어느 홀리. 약간 애매하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현아. 나오세요. 안녕. 홀리. 오케이. 와우. 오우. 오우. 아, 그건데. 아, 킥! 킥! 됐다! 컴백홈! 그래, 그래, 그래. 오늘 뭐해? 오늘 뭐해? 아, 맞아. 컴백홈, 컴백홈, 컴백홈. 컴백홈, 컴백홈, 컴백홈. 열정, 열정, 열정! 아, 나 표시막, 표시막. 자, 멈춰 있으면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오케이. 레디, 플레이! 렛츠고!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오, 오! 오, 오! 오! 비임, 스톡, 비임, 스톡, 비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모세다! 아니, 등산 아저씨가 뭘 춤을 이렇게 잘 춰? 지저불래. 지저붙었어. 오, 오! 와우! 언니, 알잖아! 나, 나래! 나래! 압답! 날로! 실패! 산하! 에이섭! 마, 피, 아! 실패! 신! 신! 에이섭! 있지! 마피아 인 더 보니! 정답! 오, 뭐야! 뭐야! 저희 춤축에 에이섭으로 해줘요, 에이섭으로. 와우! 오! 어떻게 잘 다 알지? 어떻게 알아? 오! 오! 따라 하신다! 따라 하셔! 오! 니 옆에, 니 옆에, 나 따라줘! 진짜로는 어떤 느낌이야? 이거 하나 하려고! 이거 하나 하려고! 자, 누굽니까? 오!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태연! 있지! 달라, 달라! 철강! 자,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헤이! 아이, 도와주면 좋지! 나는 네리야! 가자! 렛츠고! 헤이! 딸라, 딸라, 딸라! 한 번 더! 오셔도 돼요! 아, 이게 가운데를 따라 치면 되는데, 이것도. 한 번 더! 바운데를 따라 치면... 어, 도와주면 돼요! 어, 도와주고! 어, 도와주고! 오! 준비한다! 오! 예이!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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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다니까 숨이 많이 찬가 봐 숨이 많이 찬가 봐 야 마라톤했어 마라톤이야 마라톤 전화 성공입니다 요새 발라드는 그냥 할 거야? 내 안에 있는 드림 난 자신 있어 날 봐 너의 틀에 날 맞출 맘은 없어 댄스 다들 블라블라 참 말 많아 난 괜찮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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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달라 달라 50% 정답 실패 더 가요 CH 대표님 이찬혁 대표님 있지 달라 달라 달라를 동생이 했으니까 달라 달라 동생 우리 태연 씨의 달라 달라 해서 그 이름 뭐지? 그냥 달라 못 줍니다 실패 수현 있지 암나쿠 실패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뭐지? 태연 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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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사진 있어 멈춘 날 봐 라이어 아이씨 아이씨 귀여워 자 하하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cole 그대로 오시면 돼요, 그대로 오면 돼요, 그대로 오면 돼요, 성공! T, Q, 2, Y, 1, 우아하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정답! 잘한다, 잘한다 잘하신다 우아하게 정답! 아니, 키는 무슨 안무가야, 안무가 키! 키! BTS와 트와이스 일단 왜 치고 그러다가 너무 무섭게 해, 키를 불타오르네 셔업 왠지 맞을 것 같아 정답! 키는 어떻게 알아? 잘 고쳐야 돼 하나, 둘, 셋 잘한다 아, 나와라 오, 나와라 와, 잘한다 잘해, 잘해 와, 잘한다 잘해, 잘해 신기하다 와, 신기해, 자 2012년 9월에 최초 엠카운트다운 1위 호모고! 와 슈퍼주니어가 뭐지 저기? 태연! 쏘리 쏘리 롤리폴리 제제! 제제 제제! 뭐지 슈퍼주니어? 제제! 자 2011년! 그래 11년 롤리폴리고 슈퍼주니어! 섹시 프리앤 싱글? 와.. 실패! 한해! 섹시 프리앤 싱글 실패! 자 50% 정답 태연! 미스터 심플! 그리고요? 롤리폴리! 정답! 누나 뭐 할 거야? 롤리폴리야! 네! 가자! 롤리폴리! 자 도와줘요! 롤리폴리! 거기서부터 입장입니까? 자 우리 댄스 동아리! 댄스 동아리 도와줄 거예요! 댄스 동아리 도와줍니다! 자 그렇게 기차 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음악! 큐! 볼륨 올려주세요! 렛츠고! 태연 가운데로! 태연 가운데로! 태연 가운데로! 한 200 정도야! 한 200 정도야! 가자 가자 가자! 이거야? 이거야? 왜 안 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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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춤 없는데! 1, 2, 3, GO! 도와줘 우리도 도와줘! 성공! 비밀 정원! 그리고요!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그리고요! 안 일하는데요? 힌트 드려도 돼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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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받고!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태연! 태연! 내 얘기를 들어봐! 오케이! 그리고요! 빨개요! 실패! 퀴! 퀴! 내 얘기를 들어봐! 정답입니다! 정답! 어떤 노래를 드릴까요? 내 얘기를 들어봐! 해줘야지 또! 오마이걸 좀 도움 주실 수 있나요? 도움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문제를 맞췄어요! 이러면은 소스 4개 다 갖고 가는 겁니다! 난로 먹는 건데요! 이렇게 또 도움을 줍니다! 선후별 만남! 음악! 주세요! 이건 음악을 맞췄으면 꿀인데! 아 그렇지 그렇지! 자 갑니다! 앞에 카메라 보고! 어떻게! 이게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저희 퍼포먼스 약채팀은 이게 지금 꿈의 무대인데! 오!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아! 미친 것처럼! 미친 것처럼! 뭐야! 굶어 미친 것처럼! 미쳐! 미친 것처럼! 미쳐! 밈이 미친 것처럼! 밈이 미친 것처럼! 밈이 미친 것처럼! 알아요! 지금 내리 미친 것처럼! 계속 미쳐도 돼! 키! 다 같이 미쳐! 왜 이렇게 미쳐? 아 더 하고 싶은데 먼저 빠져주겠습니다! 미쳐 4미닛! 정답! 정답입니다! 쟤는 아니야 춤을 생각하더라고요 가사 생각하네! 나한테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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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이니까! 오! 오! 아니 어떻게 잘하냐고! 날라리 기영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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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영이의 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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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담이구나! 잘 자랐다! 잘한다 기영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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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에니원 파이어! 아 맞잖아! 파이어? 어? 파이어? 파이어! 자! 키! 키! 트에니원 파이어! 자, 준비하고 있어. 키! 오! 오가 파이어! 오케이, 키! 어차피 이건 앨범이! 키! 하게! 정답입니다! 오! 아 진짜! 뭐임! 왜 처음부터 틀어줘? 예, 예, 예 볼륨, 볼륨, 볼륨. 컴온. 뭐야? 잘한다. 1, 2, 3, 4. 아, 잘한다. 어디다. 이거 맹뱅뱅 아니야? 뭐야, 뭐야. 1, 2, 3, 4. 바로. 왜 중요함도 안 틀어줘? 좋아요. 허리 괜찮아요? 발이 왜 위에 있어? 발이 왜 위에 있지? 몰라요. 소녀시대? 그리고요. 라이언 하트. 이 노래 제목에 영화 제목이 있어. 영화 제목? 그럼요. 로빈우 같은 거? 근데 국내 영화. 하네. 소녀시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건 아니고. 실패. 태연이 힌트 드릴까요? 굉장히 신나는 날이죠. 신나는 날이다. 날이 들어가요. 빨리 먹는 게 나아요. 하네. 소녀시대? 발렌타인데이. 실패. 비호. 소녀시대. 해피데이? 실패. 동현. 해피버스데이. 데이란 데이를 다 넣어봐요. 무슨 데이? 크리스마스. 비호. 소녀시대. 무슨 데이 있어? 홀리데이? 정답. 와. 네, 갑니다. 승차. 승차죠. 태연 도와준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아, 살았다, 살았다. 아, 부럽다. 갑니다. 이제, 이제. 킥. 의상 보세요, 킥. 음, 오, 아의 마지막처럼. 그리고요. 50% 정답, 실패. 뭐가 50%예요? 자, 50% 정답이에요.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킥.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지?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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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처럼? 정답.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음악 주세요. 음악 할 것 같아. 아, 배웠다. 안보 팀, 안보 팀. 와, 댄트홈. 잘한다. 다 같이. 예예! 이거 맞아? 잘한다. 잘한다. 수수다, 수수다! 맞아. 성공! 잘한다. 2019년 1월 셋째 주 엠카운트다운. 1위 홍보고 절대 몰라. 동현! 노노노.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청아는? 붕청아. 붕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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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자, 세제 씨. 네? A핑크 제목 힌트 가능합니까? 그럼요! 자, 자, 그렇지요. 응! 어, 동현! 동현! 응! 그리고요! 롤러코스터? 실패! 어, 저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청아하면 이 노래인데. 아쉬워. 진짜 너무 늦게 웃겨. 근데 몇 시야 지금. 안무 힌트 들어갑니다. 제목이랑... 퓨! 퓨! 에이핑크 응! 그리고요! 청아 한쪽! 이게 뭔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 몇 시예요? 이게 지금 몇 시예요?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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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2시! 다 왔어, 오빠 다 왔어. 지금 얘기한 건 정답에 다 들어가요. 퓨! 응! 12시 반! 동현, 됐다. 응! 12시 정답! 퓨! 됐다, 됐다. 퓨! 아쉬워, 12시! 아니야.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힘들어. 어디 중간에요? 아쉬워, 12시 중간에. 아쉬워, 12시. 퓨! 퓨! 응! 지금 12시. 동현, 됐다. 응! 아쉬워, 벌써 12시.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정답. 머리 터질 것 같아. 응! 아, 동현! 응응! 그렇지. 아쉬워, 벌써 12시. 자, 99%! 퓨! 퓨! 응응! 그리고요. 아쉬워, 12시. 동현! 응응! 벌써 12시! 이렇게 Gadgete'S 둘이 왜 갈 수 있을까? 생각나는gets 잘 IB. 도와드 Vaticei 루 Jeg новый을!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해, 너무 어려워야죠. 한 시간이 먹었어. 한 시간이 먹었어. 벌써요 def In wrecked, Eli. 우리 댄스 동아리 리더 KISS이. 댄rd Пон Islam is 뭐 하ози? 네,عتail. 댄 declining assistant 사진대. 댄 concret장에서 때문에 사실 성 Beach Savior! 은혜를 갖고 계세요. 패스 worked, Mr. curling department. 에 just some day phi God orgood Staff. 아쉬워, 무슨 일 sexy. 아, 이거 몰라. 이거 뭐야? 이제 맞추면 돼.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감사합니다. 우리 댄서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누군가요? 잠깐만. 잠깐만, 근데 진짜 헷갈린다. 아니, 뒤에 더 재밌는 거 없어? 야, 나가 그냥. 그냥 나가. 저기요. 얼마나 재밌어요? 리스트를 나한테 좀 보여줘. 아니, 리스트를 왜 보내드립니까? 한 정도면 됐잖아. 야, 그냥 나가. 빨리. 나가. 맞춰봐. 춤 좀 추게. 키리나 보여줘, 키리나. 빨리 아무나 맞춰. 이름을 외치셔야 됩니다. 정작을 왜 한 번. 키, 에스파, 넥스트 레벨. 나 이거 불리는 건가? 천영이나! 뭐야, 맞아요? 아니, 다 알아. 키리나, 키리나. 다 알지? 키리나. 이거야? 왜 다 알지? 진짜 언제 이렇게. 오빈 알지. 잘하다. 오, 진짜 좋아. 예. 와우. 오! 오, 진짜 좋아. 오. 오! 오 뭐야. 오. 오, 오. 엔팅에서, 엔팅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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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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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또 있어? 나 마셨다야, 뭐야. 단축 부르면 안 돼. 오, 올라왔다. 와, 형, 넥스트레벨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우리 애들인데 알지. 너무 안 되겠어. 역시 키 머리가 막 들썩들썩했어. 너야, 근데 음식이 망가졌어.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샤이니 언니가. 깜빡했네.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어서. 먹고 싶어서 하는데. 자, 다음 엔딩. 잘한다. 플랫! 어? 호시! 호시! 샤이니 에브리바리. 우와! 샤이니요? 아니, 얼굴에. 정답! 우와, 이거 미치겠다. 정답! 우와, 이거 미치겠다. 어릴 때부터 저는 샤이니 선배님들을 보면서.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멋있다. 분명한 게 멋있다.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멋있다. 분명한 게 멋있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잘한다. 에브리바디! 자, 이제 엔딩 나옵니다. 준비, 준비, 엔딩 준비해.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완벽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내가 도와주겠다. 여기는 아닐까? 아,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안 돼. 미쳐라. 오. 어, 거기 없어, 거기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렇지. 어, 거기 없어, 거기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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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시아. 쳐다봐, 쳐다봐. 쳐다봐. 됐어. 쳐다봐, 그대로 있어, 그대로. 거기 봐야, 하고 있어. 뭐야. 좀만 더, 좀만 더 힘들어해. 좀만 더 힘들어해. 괜찮아, 괜찮아. 눈을 살짝 감았다가 한 번 웃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굿. 오케이. 아, 웃기다, 웃겨. 아니, 너 왜 다 알아? 형태 건 다 알아, 저. 우와. 근데 일제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 아니, 없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웠어? 커피예요, 커피. 아, 근데 호시가 너무 재밌네요. 여기 나와서도 이거 가져가는데 제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이리로 안 갖고 가고, 이걸 열어서 계속. 계속 이리로 갖고 가. 아니, 안 보여. 역시 퍼포머스, 호시. 자, 음영 골로 드릴까요? 저는 매실차? 매실차? 아니, 이거 커피예요, 커피. 아, 커피. 커피. 커피요? 아니, 형 숟가락도 가져가야 돼, 지금. 네네. 아니, 근데. 여기 뚫려 있는데. 본인이 좀 갖고 가는 느낌이 좋은가 봐요. 대단합니다. 호시까지 먹게 됩니다. 에블바리 명곡입니다. 자.